찬아케익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되는 구간에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고 추경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죠. 다만 시장은 아주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해도 아래로도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최근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이정우 교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주춤하나 이대로 마무리되나 싶은 게 지난주까지의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또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물론 국외에서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만 국내에서 특히 분위기가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죠. 특히 어제오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82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치사율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밖에 나가는 걸 주저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성장률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디스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 아래로 낮춰서 제시를 했고 S&P는 또 1.6%까지 많이 낮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구간인 건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디스나 S&P가 지금 전망한 거는 1, 4분기 경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1.9%, 2% 밑으로 한다는 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제가 냉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태를 볼 때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큰 거를 보면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는 게 경제는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입니다. 그런데 생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서로 엮여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급망이 중국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소비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소비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이동을 하고 많이 소비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배달해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 그 배달하는 음식은 집안의 식구들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이동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호텔에 컨퍼런스를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 외곽 효과, 사람이 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그런 경제 효과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건 심리적인 요구가 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는 돈입니다. 재정인데 이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패닉에 잡혀 있고 그렇지만 이 사태가 언제 끝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에 굉장히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여름 정도 되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의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예상을 가지고 좀 냉정하게 보는 게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산 소비 분배 이런 거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생산 부분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전 세계 생산 공장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볼 때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 돼가지고 1, 4분기에 굉장히 나빠진 건 맞습니다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 여름 정도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생산 공급망이 좀 안 좋아지면서 무디즈라든가 S&P가 1, 4분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1, 4분기의 한국 증대 성장의 상치를 갖췄다는 거 2, 4분기, 3, 4분기는 아직도 모르는 거고 좀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문제는 우리나라가 관광객이 중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 제주도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라든가 모든 게 다 지금 차단돼 있고 우리도 인천공항에서 갈 수는 있지만 그 안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것도 차단돼 있고 그래서 사람의 이동이라는 게 단순하게 관광객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드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한 35%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중국 경제 악화 영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 4분기의 경제 성장을 낮추고 있는데 저는 좀 염려하는 거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때는 한국은행이 아마 2, 4분기에는 한 번 더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분기쯤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는가라는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구조 안에서는 일단 당장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 거기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될지 좀 막연하게 여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달 17일에서 31일 사이에 전 세계 세계 시가 총액이 3조 3천억 달러가 좀 날아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940조 정도 되는데 그때는 초저금리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가 됐다는 기대심리가 많아서 주가가 고가로 갔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사람들의 심리 문제가 주가가 고가가 아니냐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금화를 하는 이동이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난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버펫 지수라는 게 있는데 워렌 버펫이 만든 지수인데 전 세계의 주가 총액을 그 나라의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볼 때 100 이상이면 버블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까지 미국은 이 버펫 지수가 한 160 정도 그리고 일본은 110 그런데 하나 희망적이라고 하면 제가 그렇습니다만 한국은 아직도 디스카운트가 돼서 그게 100 이하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주요 종목을 선택적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죠. 중국자는 사실 이제 코로나19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아요. 사실 이제 개장하고 나서 많이 빠졌었습니다만 바로 또 다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최근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래도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양해는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사람들이 당황할 때는 중국 때문에 모든 게 이런 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에서 이제 그 사람 심리 생산과 소비 소비적인 측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가 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중국에서 이제 생산 공급망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에 좀 민낯이 드러나지 않나 샹하이라든가 홍콩 이런 저기 다른 센젠 가면 굉장히 높은 빌딩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빌딩의 그 점유율 사무실 들어가 있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중국이 돈으로 인해서 이런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2월 17일이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중소기업에다가 정부가 먼저 돈을 좀 쓰라 우리가 이자를 낮춰줄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존에 3.25% 했는데 이게 3.15%로 퍼센트 포인트로 이제 인하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런 인하가 어떤 효과가 있냐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부실이 난 기업에 돈을 싸게 빌려주니까 부실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실 채권의 규모는 한 3,140억 달러인데 실제로 이제 PwC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기관에서 보고 있는 거는 한 1조 5천억 달러가 될 거다. 3배 이상.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이런 부실 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국에서 재정을 쓸 수 있는 그 룸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 이제 얼마나 더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이제 안전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3%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을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되는 부양책이 나중에 결국은 뭔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라는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는 2.8%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3%는 늘린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이 3% 좀 더 넘어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부메랑 효과가 있어서 더 나쁘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부를까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로 재정 수입이 일단은 기업이 영업을 안 하니까 재정 수입이 많이 줄고 또 북경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사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행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이동도 없고 그리고 기업이 돌아가지 않고 재정 수익이 적고 그러면은 재정 수출을 증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중적인 거죠. 재정 수익은 적은데 지출은 많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민간 부분보다는 정부가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재정 적자 비율이라는 거는 안전선이라고는 저는 3%가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근거는 지난해에는 2.8% 했는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3%로 또 늘렸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늘린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려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메랑 효과가 나중에 뭐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지금 큰 파고를 넘는 게 일단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유가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교수님 오셨으니까 WTI가 이 코로나19와 맞물려서 또 크게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달러선 배럴당 무너지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하더라고요. 50달러면 이제 하방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하방 지지선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어제 또 반등을 또 크게 하기도 했습니다. 유가를 움직이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요인들 어떤 부분들 최근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그 유가 밴드가 제가 45달러에서 65달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마 45달러 근처로 지금 50달러 갔는데 기본적으로 이 석유가 전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 석유 생산 코스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는 쉘 오일이라든가 쉘 가스가 한 45불 50불 되면 역마진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아무리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생산을 위해서 좀 사놓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이 그렇게 한 겁니다. 50불 정도 갔을 때 중국이 지금 이제 어렵지만은 석유를 많이 사들인 경향이 있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오펙의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2030 우리가 석유만 팔아서 산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 전체 총합 에너지 국가가 되자는 계획인데 이거에 따라서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50불 정도로 가면은 이 석유를 팔아서 사는 베네수올라 또 러시아 이런 또 사우디 이런 데들이 아마 생산을 좀 줄여서 유가를 받쳐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50달러가 심리선이다 하고 말씀드리는 수 없지만은 50달러 미만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45에서 65달러 사이에 베네는 유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앞서도 이제 뭐 종목 이야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시장 양극화가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시가촌의 높은 것들 위주로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모습인데요. 키 맞추기를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가는 것들 중심으로 봐야 할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실까요? 자산 배분은 크게 보면은 국내와 해외를 볼 때 저는 작년 2019년 초에 코스피 지수하고 2019년 말에 코스피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볼 때는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쪽에 좀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국내 주식 쪽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회 지수 이런 걸 볼 때는 다른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 지역에 들어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평가라고 해서 모든 주식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선진국 해외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쪽에 기여를 하는 주식이 어떤 것이냐 이런 쪽을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에 관련된 주식 그리고 AI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주의할 거는 이게 해외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16으로 볼 때 수요와 공급에서 볼 때 이게 너무 버블 지역에 있느냐 아무리 미국 주식에도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법회 지수로 볼 때 160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것 간에 그게 어떤 익스슈즈가 되든 그걸 삼아서 시장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것들 이에요. 어찌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을 이끌어왔던 것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시장 내에서 자금의 흐름을 지켜보자는 얘기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중국장의 반등이라는 것이 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외국계 자금이 중국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급락이 있었던 날 유입됐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기회를 보고 있다 외국계 자금들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외국계 자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든가 기회자동차 우리 5개 공장이 좀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계 전체의 공급 생산망이라는 것은 아주 정교하게 되기 때문에 재고 물량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우리가 자동차 수입 부품을 받는데 전자 선뭉치 하드니스라고 전기장치를 모아는 덩어리인데 그거를 그러면 딴 데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일주일치 재고를 넘어서서 다른 데다 생산 공장을 차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보면 해외 자금들이 볼 때는 이 중국 시장의 지금 현재 저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생산 공장 전체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면 실제로는 지금이 투자의 기회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전 세계 생산 공급망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는 게 현실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저가 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금이 들어올 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중국 쪽의 부양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대출 우대금리 중국 쪽에서 LPR 0.1%포인트 인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관련해서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있고 위원원이 현재 7위원대를 돌파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중국장은 현재 0.5% 대외 상승으로 오전장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뭐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건 사실이죠. 그 안에서 냉정의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슈들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양대학교 이정호 교수님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